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반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링크 게시와 방조범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9월 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도 1902호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별 5개로 매우 중요한 판결이니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 위반 방조 사건이고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면서 파기 반송하는 것입니다. 유죄가 맞다. 저작권 위반 방조 맞다라고 하면서 판례를 변경까지 해서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겁니다. 저작권법에 보면 저작재산권 그 밖의 위법에 따른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등 이런 걸 하다가 침해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중송신, 전신배포대용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처벌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사신관계는 이렇습니다. 이 성명불상자인 누군지 모르죠. 누군가가 외국 서버에다가 드라마와 영화를 막 올려놓은 겁니다. 저작권과 동의 없이. 그래서 막 불법으로 올려놨어요. 그런데 피고인들은 다시 보기 링크 사이트 게시판을 운영을 하면서 광고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버에 지금 드라마, 영화가 이렇게 올려되는데 피고인들은 다시 보기 링크 사이트에다가 게시판을 운영해가지고 광고 수익을 얻은 거죠.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의 전성권을 침해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서버가 있는 게 그게 허가받지 않은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올려져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보기 링크 사이트에 연결해가지고 게시판을 운영을 하고 광고 수익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읽었습니다. 링크 설정을 한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피고인이 직접 드라마의 서버에 올린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들이 그 드라마 서버에 올린 사람과 공모를 해서 올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올려져 있는 거고 이 사람, 피고인은 그 서버의 링크만을 설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링크 설정이 전성권을 침해한 거냐 그러니까 직접 침해한 거냐 첫 번째 아니면 원래 서버에 올린 이 침해 행위를 방조한 거냐 이게 이제 두 가지의 쟁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링크 설정은 기본적으로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내는 게 아니다. 그냥 저기 있는 거고 내가 길만 열어준 건 안내만 해준 거기 때문에 주소만 써준 거기 때문에 전송이 아니다. 따라서 직접 침해는 아니다. 그런데 링크 설정이 공중송신권 침해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는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범의 정범 저작권 침해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되어 있고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저작권 침해 행위까지 알고 있었고 내가 그거를 도와준다라는 고의까지 모두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 대해서 링크 설정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 행위로서 처벌이 있다라고 하면서 종전에는 링크 설정은 방조도 안된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판례를 바꿔가지고 방조 행위까지 인정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조재현, 김선아, 노태학이 김선수, 노태학이 반대의 행위는 됩니다. 이게 뭐냐면 형사처벌을 지나치게 과잉하는 것이다. 입법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이다. 다수 의견이 돼서 정범의 실행 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게 아니고 실행 행위 종료 후에 방조 행위가 인정하는 것이어서 기존의 방조범을 확대한 거다. 이런 반대의 행위를 내놓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정범과 공범 특히 공범의 방조범의 내용은 뭐냐면 실행 행위가 종료가 되면 방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집 밖으로 나왔다. 나와서 집 밖에 나온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경찰이 오는지 안 오는지 훔친 집 말고 법인의 집 밖에서 방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경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거는 도둑질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방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실행 행위가 종료가 되면 방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럼매도 불구하고 링크 행위는 이미 종료가 된 실행 행위가 끝난 상태를 가지고 지금 방조 행위가 인정한 거여서 지나치게 확대한 해석이다. 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실무에서는 침해 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원래 방조 행위였는데 해외 서버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링크 설정으로 인한 침해가 너무 크고 실질적으로 링크 설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접속하게 되는 거죠. 링크가 없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입법적 불비를 확장 해석으로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조범에 대한 기존의 해석도 바뀌고 법적 안정성이 침해져 될 수도 있고 특히 보이스피스의 공동정법이라든지 이런 링크 설정에 대해서 굉장히 입법적 해석을 입법적으로 지금 흠결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보이스피싱과 이런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고 하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약간의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범죄가 새로운 범죄들이 대응할 때마다 형법이 거기에 맞춰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약간 형법에 관한 죄형 법정주의하고도 본질적인 문제가 충돌하게 됩니다.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죄형 법정주의는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처벌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형법과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좀 약간 명예훼손 게시판을 링크 제공할 경우에는 그러면 방조가 되는가? 예를 들어 에덴의 지금은 없어졌지만 배드 파파스라고 해서 양육비를 안 낸 사람들의 이름을 쭉 게시판에 올려놓은 건데 그 게시판에 링크를 설정을 해서 하면 그거는 방조가 될까? 이런 의무국이 남는 거죠. 이 부분은 아마도 좀 더 판례가 쌓이고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방조에 관한 논리를 바꿔보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어떤 방조에 관한 판례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고 이거는 언젠가 한 번은 학술적으로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실무가로서는 링크 설정 행위도 저작권 위반 행위에 관한 방조적으로 처벌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